정답! 바운드 봐봐! 자, 올렸어요! 올렸어요! 오오오! 심하은 너무 강했습니다. 심하은 키 큰데? 날카롭기는 하네요, 진짜 심하은 선수. 이거 발만 갖다 대면 골이에요. 자, 하은하고 동주하고. 둘 다 들어가고. 선생님. 박승희와 사우리가 둘째이고. 심하은 서동수 선수가 빠졌습니다. 오케이, 굿! 아, 박선영. 아, 박선영. 아, 박선영. 아무리 잘 쳐도 박선영수가 헤딩으로 다 따라가고 있어요. 저 파트를 너무 잘해요. 자, 김진경의 킥인입니다. 미라 언니, 오른쪽! 오른쪽! 선영 언니, 왼쪽! 선영 언니, 왼쪽! 됐어요! 헤딩으로 끊어내고 김진경! 네, 진경, 진경! 김진경 선수가 나가고 송소희 선수가 들어옵니다. 예, 김진경 조금 쉬게 해줘야 합니다. 안혜경. 이혜정. 송소희. 송소희 달리기 시작합니다. 치고 달리기. 송소희. 박승희. 아, 박승희. 이렇게 쫓아가서 지친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사실 박선영 선수를 유일하게 또 막는 데 성공했던 게 박승희였거든요. 아, 그렇죠.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즌1 최고의 수비형 미드핑거죠. 이번에는 윤태진이 킥인을 준비하고 이혜정과 송소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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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보여요, 보여요. 자, 윤태진 선영 오른쪽, 오른쪽.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유빈. 유빈이에요, 유빈. 어, 유빈이에요, 유빈. 반갑습니다. 우와, 유빈. 와, 멋진 플레이였어요. 바로 이거죠. 이런 게 필요했는데요. 최후방 수비수의 슈팅.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와, 시즌1 선수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볼대에 많네요, 우와. 네.